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어쨌든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계속 좀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나 코멘트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숫자상으로,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금리가 높지 않지만 비교해보고 뭔가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좀 높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들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까를 먼저 지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종목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나 이런 부분도, 이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시장이 지금 일단은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잔 하치우스라는 이분에 따르면 12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4일에 FOMC 정책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50BP 수준으로 속도 조절해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50BP를 올리게 되면 연방 기금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4.25%에서 4.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앞서서 12월에 실시했던 4차 75BP가 인상으로 거리 마무리로 접어들게 되고,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고, 이미 연중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이런 김축을 좀 보여왔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은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음 주에 가닥이 나와야지, 한국은행에서도 어떻게 좀,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방향에 대해서 선회를 하거나, 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지금 그러면 시장이 좀, 너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시장이 빠지느냐. 당연히 14일 전까지 CPI 발표가 나왔죠. 화요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얼마가 나올 것인지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태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투자자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거죠. 투자 심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뭔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조정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골드만삭스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23년에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2024년 전까지,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는 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지 인플레이션 잡을까 말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자금을 많이 살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본적인 시장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실질금리가 높아졌는데 실질금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 명목금리, 장부상의 이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를 얘기합니다. 즉,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좀 부담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체강금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실질금리들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이런 경색이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스럽게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우선 한은에서는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미국의 스탠스를 좀 먼저 보고 대응하겠다. 이게 좀 가장 적합한 시장의 대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금융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 한국은행과 함께 정부에서는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암번드라고 하죠. 채암펀드에 대해서 5조 정도 추가 캐피탈콜, 펀드 자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는 금리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 것인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가 또 뒤따르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 우리 시장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결정,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투자하고 항상 구별했을 때, 매매는 트레이딩이고, 투자는 말 그대로 없이, 끊임없이 뭔가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고, 그런 기간을 좀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경기 침체일 때는 여러분들 투자는 가장 베스트는 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방송 전에 증시파워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9월 28일이죠. 그때 코스피가 거의 연중 최저점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배당주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당주들이 얼마 정도 수익이냐면, 그냥 단순히 배당 수익률 말고 주식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고 낮은 게 5%고, 많은 배당 수익은 15% 이상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끊임없이, 증권사라든지, 또는 KTNG 같은 경우에는, 담배나 이런 인삼에 대한 부분을 파는데, 그런 회사들이 적자를 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정 수익에 대해서 유지하는 유통회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낙폭 가대되었다. 그러면 이 배당에 대한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다. 그걸로 오히려 역으로 또 시장의 저점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 저처럼. 그래서 오늘 배당주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배당주는 사실 제가 찬바람을 불 때, 찬바람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12월인데 약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또 마침 시장이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기에 여러분들 적금에 대해서 많이, 최근에도 어떤 부분 5%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모집하는 부분들에 많이 달려가고, 줄도 서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금을 하게 되면 이자는 5% 정도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1년이 되고, 1년 뒤에는 한시적으로 특판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계속되어진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5%보다 좀 메리트 있는 게 뭐냐.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사두게 되면, 이게 올해뿐만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거나 10년이 되어도, 예전에 삼성년자를 보시게 되면, IMF 때나 그때 만약에 샀으면, 주식에 대한 수익도 상당하지만, 배당에 대한 수익도 짭짤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아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 한시적인 적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이왕이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할 수 있겠느냐. 배당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면, 가장 메리트 있는 게 금융입니다. 증권이랑 은행주 쪽인데, 이건 제가 차트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들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일단은 3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이거는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인데, 가장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지금 가격, 지금 오늘 제가 가격을 잠깐 봤었을 때, 마이너스 1%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8에서 9% 정도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식도 8%, 9% 배당 낙일 때, 안 빠져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나 다음 주 수요일에, 만약에 FOMC에 대한 결정이나 봤을 때, 시장이 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접근을 해봤을 때, 우리 금융 지주를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금융이나 증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셔라고 말씀드리면, 이 회사들은 어찌 보면 적자를 보거나, 이런 회사들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또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배당과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평가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배당으로 이어지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은행주랑 증권주인데, 우리 금융 주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주당 360원, 그다음에 작년에 900원입니다. 작년에 주당 900원이었는데, 올해는 일단 1,0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이 1,000원 정도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900원이나 8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지금 한 8%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주가가 마이너스 1.5% 빠졌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주 정도 사놓고, 걸쳐놓고,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면,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을 높게 접근을 하면서, 이런 전략을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주.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당 1,200원 수준, 작년에 1,400원이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많이 꺾였는데, 이게 기준을 봤을 때, 2020년 기준이랑 비슷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2020년보다는 실적이 좋고, 작년보다 좀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이, 저작년에 1,200원을 줬으니까, 올해도 주긴 주는데, 얼마 줄 것이냐. 1,100원 이상, 1,200원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에서 8%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거래가 많으면, 이게 또 주식 수익에 대해서,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배당에 대한 부분은, 약간 수요가 좀 없으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은, 수익률도 괜찮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호하는 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 배당주를 보실 때, 배당이 좀 일정하고, 여러분들 배당의 리스크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증권은, 작년보다는 적게 줄 수 있는, 2020, 이것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200원. 그랬을 때, 한 7%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행주와 증권주들, 배당을 어느 정도 두둑하게, 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 강민 전문가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삼성증권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 전에 것들은,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높을 수는 있고, 배당 수익률은, 그 앞에 두 종목, 대신 증권이나, 우리금융주의지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배당이라는 게, 좀 안정적인 부분,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덜 나오거나,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시세 부분, 그 부분을 봤을 때, 대신 증권은 거래량이 좀 없을 거고, 그런데 우리금융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있어서, 배당락일 때, 내가 정작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락 때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측면에 봤을 때, 삼성 증권은, 2019년에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지금, 3만 5천 원입니다. 2019년 때 배당락 전이, 가격대가 3만 8천 원대. 그 가격보다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리트 있다고 보시고, 매수가는 3만 5천 원 밑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3만 4천 원 초반대까지 오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노래 보실 수 있고, 목표가는, 이게 목표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해 보시고, 만약에 이 삼성 증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확 쏠리면서, 단기간에 이게 배당을 받기도 전에, 10% 올라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라리 배당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0% 수익이 낫다. 수익을 챙기고. 그런 목표가를 제가 여기 잡아드린 이유는, 3만 8천 5백 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알려드리고, 손절가도 사실 의미는 없지만, 내가 이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배당락일 때, 배당을 받고 나서 빠졌을 때, 어느 정도 3만 3천 원 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그래도 배당에 대한 부분, 적절하게 챙길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배당주를, 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연말이 더 지나가버리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삼성증권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선 1위가, 오늘은 이데일 의원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배당주에 대한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관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